박정희 대통령은 올해 들어 첫 수출진흥 확대회의를 주재했습니다. 작년도 수출실적을 분석 검토하고 금년도의 종합진흥시책을 확정하는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장유와 기술혁신으로 금년도 10억 달러 수출 목표를 꼭 달성하자고 강도하면서 외자대부나 내자지원 등 수출 지원 방안을 각 부처가 1,4분기 중에 협의 완료하고 월간 수출 계획을 그 달 안에 초과 달성해서 연말에 서두르는 일에 의읍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.